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케네스의 김 목사님은 세 번의 지옥, 한 번의 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기형적인 심장을 가진 미숙화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1kg도 안 됐습니다. 75년 전 그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같은 미숙화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는 살아났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뛰거나 활발하게 놀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년기를 누리지도 못했죠. 15세가 되었을 때 나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의사가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가 1933년 4월 22일이었고 1933년경에는 의사들이 집을 방문하여 왕진을 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을 때 내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손가락을 소리 내어 튕기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가락 끝에 피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 곧니어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그리고 나는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나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몸 밖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내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미 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깊은 나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물이나 동굴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일수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발부터 끌려 내려가듯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밤보다도 시커먼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코앞에 있는 내 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내 발밑으로 어지러운 작은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락의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한 주도 안 지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나락의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작은 불빛을 불러 일으켰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건너편에는 하얀 장식이 있는 커다란 오렌지색 불꽃이 있었습니다. 쇠 조각들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나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일단 저 문을 통과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나락의 바닥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옥 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것은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나락 바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또는 그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는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해국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것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무엇인가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서 떠올라 어둠을 통과하여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바깥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댁의 현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현관이 집 전부를 다 두르도록 되어 있는 텍사스의 옛내식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남쪽 현관에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앉으시던 그네 의자가 거기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쪽 안에는 커다란 백향목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현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도 지나지 않고 창문도 지나지 않고 벽을 통해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 듯이 나도 내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 몸 안으로 되돌아오기 바로 직전 할머니께서 침대에 뺏어 나를 꼭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몸 안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할머니와 다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나는 내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 할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셔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야 나는 내 어머니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내 엄마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때서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밖에서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는 동안 죽을까봐 무서워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를 다시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볼에 키스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60년도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내 몸의 피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꽃 이어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그러고 나는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나는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영혼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나를 감쌀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득히 위에 있는 불빛은 점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열기는 더해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깊은 나락의 끝에 왔을 때 지옥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또다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영어가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무엇인가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어둠 속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부터 끌려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침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현관으로 되돌아왔었으나 이번에는 침대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몇 초 동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할머니가 나를 껴안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을 통해 내 몸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 말을 하고 나서 세 번째로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는 피가 순환을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소리 내어 튕기는 것보다도 빠르게 발가락, 발, 발목, 무릎, 허벅지, 위장 그리고 심장이 죽어갔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세 번째이고 이번에는 아마도 되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간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침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침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로 오늘 흉내 내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놀라게 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침례를 받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것은 어둠 속에서 전해지는 내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다시 그 깊은 나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 화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 다가가자 무엇인가가 다시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만을 늦출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있던 그곳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이상한 무엇인가가 내 팔을 풀어 죽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등 뒤로 빨아당겨서 지옥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는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부터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어둠을 통과하면서 다시 올라갈 때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사람 즉 내 영은 영원한 것이며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어둠을 벗어나 내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세 번의 경험의 차이는 처음은 살아 돌아왔을 때 현관으로 돌아왔었고 두 번째는 침대 머리로 돌아왔었고 세 번째는 침대 바로 옆으로 돌아와서 즉시 내 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목소리는 아까 하던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33년에 일어났습니다. 1933년도에는 오늘날같이 자동차가 없었는데 그때는 대공황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 어머니가 너무나 큰 목소리로 기도해서 온 동네의 차들이 엉켜버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 가까운 무게가 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내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보니 8시 20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1933년 4월 22일 8시 20분 전에 남쪽 침실에서 나는 거듭났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사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5명의 의사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메오 클리닉을 개업하고 있던 한 의사는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밤 찬송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은 다 꺼지고 식구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라시피 너의 심장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단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어쩌면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너는 소리도 없이 세상을 뚫을 수도 있단다. 아니면 아침에 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될지 몰라도 지옥 안 가게 되어 너무 기뻐요. 매일 밤 나는 내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웃을 거예요. 내가 웃는 얼굴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후에도 나는 16개월이 지나서야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1933년 8월 16일 내가 거듭난 지 4개월이 지나서 나의 16번째 생일을 4일 앞둔 그날에도 나는 또다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았던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 몸의 체온은 40일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엄마 좀 오시게 해. 나는 이제 작별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동생은 손살같이 방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도인전 7장을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얗게 빛나는 구름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 전체가 아주 밝은 빛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빛은 겨울에 눈발 위를 비추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 영광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정도의 높이로 올라갔을 때 방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눈은 감겨있었고 입은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손을 꾹 잡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지구로 돌아가거라 내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내려와서 내 몸으로 되돌아가 내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있을 것이라는 뜻이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8월 16일 바로 그날의 죽음을 모면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셨습니다. 1년 뒤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내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든 나이가 많든 간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고향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케네스 해김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은 병상에서 일어나신 후 단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신 건강한 상태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